네 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상황에 맞물려서 온라인 레슨, 온라인 강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레슨과 온라인 강의할 때 가장 핫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줌 프로그램을 다뤄보는 이유는 사실 컴퓨터 음악, 미디 레코딩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음악 쪽 분야에서는 온라인 레슨을 하는 데 있어서 화면 공유와 사운드 공유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편하게 익히셔서 사용할 수 있게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컴퓨터 음악 미디 레코딩에 관련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걸 좀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시면 바로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계정으로 받는 거는 무료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더 나은 어떤 기능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유료 버전을 이제 쓰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1대1 레슨을 하는 경우라면은 그냥 무료 버전도 아주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이런 미팅을 하려고 지금 이 영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컴퓨터 음악 미디 레코딩에 어떤 온라인 강의 레슨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1대1이냐 1대다수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1대1일 때는 무료 버전으로도 아주 충분하고요 혹시 어떤 클래스 수업처럼 1대 다수가 해야 된다면 이런 무료 버전은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긴 시간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유료 버전을 결제하셔서 월결제로 이제 나가게 되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1대다수냐 1대1이냐 이런 환경만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학교들이나 어떤 기관에서는 교육용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교수님들 어떤 그런 계정을 지원도 해줘요 저도 이번 학기에 지금 온라인 레슨 4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는데 저 개인 계정이 있지만 학교에서 1대다수로 레슨하기 위해서 1대다수로 강의하기 위해서 학교 계정도 신청해서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대다수 계정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1대1 레슨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퓨터 음악종이 그렇죠 1대1 레슨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 계정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명과 레슨을 1대1로 하느냐 다수로 하느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무료 버전을 받으시면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죠 제 컴퓨터 환경은 맥캔토시이기 때문에 윈도우 쓰시는 분들과 화면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윈도우 쪽에서는 이 줌 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아가지고 그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화면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감안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줌을 설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어떻게 이제 온라인 레슨을 진행하면 될지 어떻게 화면 공유와 사운드 공유를 동시에 하고 사운드를 깨끗하게 전송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레슨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먼저 이렇게 불러들이거나 같이 이렇게 영상을 먼저 공유하시지 마시고 먼저 새 회의를 한번 여세요 새 회의를 열면은 아마 카메라가 가동 될 텐데 저는 지금 이 방송 녹화 이 영상 녹화를 위해서 일단 카메라는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새벽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를 가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가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녹색 화면이 뜨죠 마치 그 무슨 CG 넣는 그런 녹색 스크린처럼 됐는데 이렇게 먼저 한번 여시고요 카메라 세팅을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화면 공유를 먼저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참가자를 먼저 불러드리지 마시고 화면 공유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사실은 데스크탑 화면만 공유할 거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한데 간혹가다 7판처럼 뭔가 이렇게 쓸겠다 하면 이거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특히 애플 펜슬이 지원되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편하고 아주 쉽게 연동도 되고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뭐 그냥 노트에 글 쓰듯이 써지잖아요 그거를 강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써야 될 게 많은 그런 레슨이라면 이것도 좀 뭐 아이패드 가지고 계신다면 쓸 수 있겠지만 제 지금 영상은 컴퓨터 음악 미디 레코딩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일단 넘어가고 이것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공유를 누리고 나서 나중에 소리 공유까지 할 수 있지만 기왕에 처음 시작할 때 소리까지 같이 공유를 하면 되겠죠 이 소리라는 거는 우리 지금 이렇게 말소리가 아니라 컴퓨터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를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내겠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체크를 꼭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누르면 제 컴퓨터 화면이 이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테두리가 쳐지고 테두리가 이렇게 쭉 쳐지고 이 화면이 그대로 이제 상대방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송 화면이 이제 화면 공유가 된 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카메라가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안 보이게 닫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열어놨다가 상대방이 이제 또 들어오면은 같이 뜰 거거든요 그렇게 뭐 잘 조절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화면 공유가 된 걸 확인하고 참가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온라인 강의나 레슨을 하게 되면 학생들 제자들이 되겠죠 참가자로 눌러 가지고 여기 초대를 통해 가지고 초대를 통해 가지고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참가자가 뜨고 뭐 이제 뭐 대기실을 만드신 분들은 뭐 수락하는 게 뜰 건데 그렇게 수락하셔 가지고 이제 레슨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뭐 줌 써보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고 사실 굉장히 지금 줌이 유명해 가지고 온갖 인터넷 사이트에 설명해 주는 거 튜토리얼 처럼 영상도 많고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더 사운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들려고 굳이 저도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이 들어오면은 서로 오디오가 잘 안 들릴 거니까 학생한테 오디오 참가를 꼭 하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서로 오디오가 이제 왔다 갔다 가능해집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 건 대부분 오디오 참가를 누르지 않아서 해요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공유되는 것까진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띄워야겠죠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일단 큐베이스와 로직 대표적으로 두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큐베이스를 하나 띄워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큐베이스에서 나는 가상악기 소리나 프로젝트에서 뭔가 재생하는 샘플들이나 뭐 아니면 뭐 미디 트랙이든 오디오 트랙이든 재생하는 것들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똑같이 들려야 될 텐데 문제는 이 전송하는 이 소리들이 깨끗하게 전송이 안 돼서 다들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조금 늦었지만 사실 이제 온라인 레슨 조금씩 이제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좀 우리나라의 시기인데 굳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래도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활용할 좀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라도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컴퓨터 음악 강의를 하실 분들 대상으로 좀 이런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또 굳이 좀 늦었지만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럼 바로 설명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루프백 기능이 있으니까 루프백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전송하면 되겠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전송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전파를 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통화에서 뭔가 그 통화 마이크에 대고 음악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뭔가 소리는 나오지만 레슨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끊기고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줌 프로그램 제가 이제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도 한 두세 개 정도 써 봤는데 이 줌 프로그램을 굳이 추천하고 줌 프로그램으로 저도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 사운드 공유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뭐 말고 할 것도 없이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루프백을 쓸 것도 없이 이 줌 프로그램은 자체 오디오 드라이버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세팅을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누르시고요 큐베이스 에서는 쭉 밑에 가시면 스튜디오 셋업 있죠 바로 자기 오디오 인터페이스 세팅하는 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vst 오디오 시스템 이란 항목을 보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자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드라이버가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어 놓고 이제 레슨을 진행하실 텐데 그러면 루프백 기능을 써도 소리가 굉장히 안 좋게 나가고 끊기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줌 오디오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드라이버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레이턴시라고 하는 게 아웃브 레이턴시가 지금은 3 이렇게 밀리세컨드로 되어 있는데 0.003초죠 굉장히 순식간이죠 근데 문제는 줌 이 드라이버로 바꾸시게 되면은 이게 거의 10배가 증가해요 34 밀리세컨드가 됐죠 그러니까 소리는 굉장히 깨끗하게 전송이 되는데 가장 아쉬운 점은 레이턴시가 증가해서 살짝 버퍼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건반을 우리가 눌렀을 때 아주 미세하게나마 소리가 늦겠다라고 진행되는 어떤 이런 커서 바가 진행되는데 그런 거에 소리가 살짝 늦겠다라고 이런 느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리의 음질이 월등하게 깨끗하게 상대방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줌 오디오 디바이스를 먼저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웃풋 디바이스 아웃풋 레이턴시를 확인하시고 요 정도면은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이게 간혹 100단위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혹시 그러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거의 힘들 거예요 100이라는 거는 이제 100 밀리세컨드가 된다는 건 0.1초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뭐 거의 작업이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이렇게 두 자릿수 정도 좀 못해도 한 50 이내 정도까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줌 오디오 디바이스가 어떤 컴퓨터의 환경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시고 레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레슨 하면서 한 달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큐베이스 가장 최신 버전이 10.5 버전이에요 근데 이건 예상시 못된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냐면 미디 트랙이나 아니면 가상학기 하나 불러오거나 해가지고 미디 노트를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그려져 있는 노트를 이동시키거나 뭔가 이런 미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은 화면 공유와 뭔가 충돌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버그 같은 게 있는 건지 큐베이스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버그 같은 거를 한번 해소해 보려고 굉장히 좀 이것저것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한 2, 3일은 제가 매달렸던 거 같아요 심지어는 이 줌 회사에 제가 영어로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피드백으로 온라인 레슨을 진행하는데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과 지금 뭔가 충돌이 있다 어떻게 너네들도 테스트 해보면 안 되겠느냐 한번 보내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레슨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제 환경에서만 그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큐베이스 최신 버전인 10.5 버전을 쓰는 분들이 비슷한 상황인지 윈도우는 괜찮을 수도 있고 또 맥힌토시는 이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심플한 해결책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큐베이스 10.5를 포기하고 큐베이스 10을 다시 설치해 가지고 큐베이스 10 버전을 다시 설치해 가지고 레슨 때는 이걸 쓰고 있어요 부득이하게나마 어쩔 수 없이 큐베이스 10 버전은 제가 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을 테스트해 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절대 멈추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큐베이스 10.5에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줌 화면 공유와 사운드 공유를 하면서는 큐베이스 10.5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은 큐베이스 10 버전을 일시적으로나마 레슨을 위해서나마 좀 쓰시면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업데이트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원리를 이제 이용하자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로직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이번엔 로직을 열었습니다 로직도 뭐 똑같죠 뭐 프리퍼런스 들어가신 다음에 오디오 이제 들어가시면 오디오 항목을 들어가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그 항목이 있죠 아웃풋 디바이스 인풋 디바이스 로직은 좀 특이하게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구별해서 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밖으로 소리가 빠지는 거니까 아웃풋을 줌 오디오 디바이스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걸로 선택을 해 주시면은 로직의 소리를 상대방이 깨끗하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은 뭐 아무런 멈춤 현상이나 충돌 없이 아주 그냥 똑같이 어 마치 옆에서 레슨하는 것 마냥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생각보다 음질도 굉장히 깨끗하게 전송이 돼요 어 큐베이스 10.5에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템버전으로 일단 쓰고 있고요 로직은 뭐 아무 문제 없고 에이블톤 라이브도 저는 이번 학기에 레슨하고 있어서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톤 라이브 3개로 다 해봤거든요 근데 에이블톤 라이브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그 디바이스 항목 가셔 가지고 그리고 드라이버 설정만 잘 해 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프로툴이나 스튜디오 원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똑같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줌 오디오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전송이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 음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회의에 맞춰져 있는 이런 툴이다 보니까 화면 공유를 하더라도 특히 사운드 공유를 하더라도 소리가 모노로 전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모노로 전송되기 때문에 배치감이 있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테레오 설정이 없는지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무도 그 스테레오 설정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검색 때도 나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사 그 홈페이지 같은데 검색을 해 봤더니 어 아니나 다를까 스테레오 설정하는 게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기본적으로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정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정을 들어가시면 오디오 항목을 보시면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세요 스테레오 사용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렇게 같이 이제 연동이 돼 있네요 스테레오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저는 체크가 돼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설정에서 오디오 항목 들어가시면 이게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설정 항목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띄워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계정 내 계정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면은 여기 밑에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설정하는 거 그 외에 좀 더 고급 설정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줌 프로그램을 정말 많은 학교 또 많은 선생님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또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하지만 스테레오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스테레오가 여기 있어요 쭉 내려볼게요 한번 쭉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설정에서 스테레오 오디오 선택 허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켜 주시면은 여기 설정 항목에서 오디오 항목 들어가시면 이제 스테레오 사용이라는 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딱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스테레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 그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 바로 위에 있는데 마이크 이 항목입니다 마이크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컨덴서 마이크를 하나 달고 그걸로 이제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이런 뭐 헤드셋 마이크 말고 좀 음질이 별로여 가지고 약간 울리는 소리로 이제 전송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이제 하려고 제 개인 컨덴서 마이크를 하나 달고 그걸로 이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켜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 마이크 개인이 왔다 갔다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면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체크를 빼 주시면 좋습니다 자기 외부의 어떤 컨덴서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는 거를 웬만하면 체크 빼 주세요 그래야 개인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TV지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볼륨이 조절되면 뭐 말도 안 하겠지만 왜 개인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환경에서는 어 마이크의 그 개인 노브 그러니까 마이크의 그 개인 그 항목이 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뺐더니 딱 그냥 제가 원하는 그 개인 양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음악 관련된 미디 레코딩 분야에서 온라인 레슨 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되면서 좀 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하는 법을 좀 익혀보고 시행착오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겪고 하면서 진행을 해 봤는데 어 생각보다 인프라가 잘 돼 있던 거에 놀랐고 또 생각보다 오프라인 레슨 할 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만나서 하는 레슨이 가장 좋죠 근데 오프라인 레슨에서 약간 아쉬웠던 점들이 온라인 레슨에서 보완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레슨에서도 실시간으로 하는 일대일 레슨은 어 그냥 만나서 하는 레슨과 온라인으로 하는 레슨과 음질적으로 조금 손해 본다는 거 그거 빼고는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게 레슨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레슨의 내용에 대해서 한참 떠들다 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온라인을 하고 있는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지가 애매해질 정도로 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어떤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온라인 레슨에 장점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어서 아마 이 상황이 끝나고 어느 정도 많이 좀 좋아지더라도 어 그냥 부득이하게 간단하게 무슨 뭐 학생들이 뭔가 문제 에러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 해결해 줄 때 잠깐 뭐 물어봐 가지고 뭐 알려달라 그럴 때 또는 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가지고 부득이하게 휴일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저녁 시간 때 어 해야 될 때 뭐 또 뮤지션들 또 음악하는 어떤 좀 업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뭔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협업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어 조금 이제 편안하게 음악 작업 또는 음악 강의 레슨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이어서 어 이런 온라인 레슨 온라인 강의할 때 유용한 어플들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 환경이 아무래도 맥킨토시기 때문에 맥킨토시 이제 거의 전용 어플로 소개를 해 드릴 것 같은데 어 이런 맥 환경에서 이런 온라인 레슨 강의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이 다음 영상도 보시고 유용하게 이제 그 어플들을 쓰시면서 온라인 레슨 강의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뭐 영상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세팅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뭐 질문사항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혹시 제가 다룬 내용 중에 조금 틀린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댓글 달아 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바로 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 미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 미지우였습니다